어느날의 커피 이혜인 어느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껐다 가슴을 사귀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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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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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